우리 동네 담배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젊은 머리 고개 빗은 곳이 정말로 예쁘다네 엉덩이 청년들이 너도 나도 깨우깨우깨우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 침대기 1,2,3,4 엉덩이 통역에서 딱지를 맞이다네 만화가게 치는 녀석도 딱지를 맞이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어저 가난 나만 남았는데 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안을 사러 가서 가지고 간창이 한 송이를 살짝 얼려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썹 한 판에 버려 아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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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는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있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점 깨닫게 다가서서 미소 뛰며 인사를 했지 그러네 그 아가씨 곧 반길 그렇다고 위대로 물러내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마셔 따라 걸어간다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마셔 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른 아트제 그 아가씨 곧 반응이 네 오이 다 그날 때가 벤가 예기 싫어 가다 시인다 아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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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하느 빛이 노랗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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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아아아아아아 세븐타임 여러분 모두 함께 보내볼 박수 세븐타임 좋습니다 아주 잘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엔 세븐타임 세븐타임 자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입니다 세븐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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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버리의 블라디 날 보며 운 서투는 그렇지 난 정말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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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을 가든 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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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